오늘은 반드시 알고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 프라이스 액션의 기본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매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가격 행동이라는 말인데요. 보조지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차트 본연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시장의 방향과 강도를 파악하여 매매 타점을 찾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의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캔들 패턴, 지지와 저항 같은 것들도 모두 프라이스 액션에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프라이스 액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표만을 의존해 매매를 하게 된다면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프라이스 액션을 이해하고 매매에 적용하면 훨씬 더 높은 매매 성공률로 이어질 수 있게 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캔들의 크기와 모양을 통해 나타내는 모멘텀 캔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 캔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몸통을 가진 장대 캔들을 말합니다. 몸통이 큰 장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매도세보다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월등히 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승세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대 음봉을 가진 모멘텀 캔들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저항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몸통이 큰 모멘텀 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매도세를 압도하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 캔들의 모멘텀 캔들은 강한 지지구간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구간을 설정 후 지켜보면 횡부 다시 지지구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앞에서 대량 매수를 시작한 구매자 또는 세력의 강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며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앞에 나온 캔들의 몸통을 전부 감싸는 강세형 캔들인 인걸핀 캔들이 완성되고 그대로 강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하락세 이후 앞에 나온 빨간색 은봉 캔들의 몸통을 전부 감싸는 초록색 양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현재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선을 설정 후 지켜보면 처음 매수세가 들어온 큰 양봉 캔들의 시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 캔들의 하락 모멘텀 캔들은 강한 저항구간이 될 수 있는데요. 시작가를 그어보면 여기서 돌파된 저항구간은 그 이후 강한 지지구간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서 나온 장대 캔들의 시가와 종가는 중요한 지지와 저항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을 멈춘 후 상승하며 주요 지지구간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지지구간으로 가격이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지구간이 만들어지면 다음에도 지지를 받을 거라 예측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지구간에 매수를 걸어두거나 지지구간 근처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는데요. 이는 굉장히 잘못된 매매 방법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여 확률 높은 매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가격이 하락하며 지지구간으로 접근할수록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하락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지구간에 가까워지면서 몸통의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지지구간에 들어오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고 긴 아래 꼬리에 은봉캔들이 만들어진 뒤 은봉캔들의 몸통을 감싸는 양봉캔들이 만들어지며 상승세가 강해지고 가격은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도 빠르게 보여드리면 가격이 하락 후 반등하며 지지구간이 만들어지고 다시 지지구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구간에 가까워지자 앞에서 만들어진 저점구간을 강한 지지구간이라고 생각한 매수세력 또는 구매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팽팽한 힘싸움이 이어지며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매수세력이 힘싸움에 승리하며 몸통이 큰 양봉캔들이 만들어지고 가격은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구간에 접근할수록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건 매도세력 또는 판매자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듯 단순히 지지와 저항을 보고 가격을 예측하여 매매를 하는 방법이 아닌 지지와 저항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캔들의 모양을 이해하고 세력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며 저항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저항선에 가까워지며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양봉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항구간에 닿자 매도세가 강해지며 앞에 나온 양봉캔들의 몸통을 감싸는 긴 윗꼬리가 달린 강한 은봉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곧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으며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그 이후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세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연속된 양봉캔들이 나온 뒤 저항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 은봉캔들로 바뀌면 추세 전환의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구간 근처에서 만약 이러한 모양의 양봉캔들이 나왔을 때보다는 완전히 은봉캔들로 바뀐 걸 확인 후 매도포지션에 진입하면 훨씬 더 확률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 진입을 하면 안되는 차트의 예시도 보여드리면 먼저 지지를 받았던 주요 지지구간을 체크해줍니다. 가격이 다시 지지구간까지 하락하고 매수세가 붙으며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만들어진 뒤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그 이후 다시 지지구간까지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힘은 줄지 않고 매도세가 강해지며 몸통이 큰 장대음봉캔들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캔들의 움직임은 보지 않은 채 지지를 받을 거라 예측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시도 빠르게 보여드리면 하락이 멈춘 후 반등한 지지구간을 차트에 표시하고 지켜보면 지지구간에서 매수세가 붙으며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 뒤 상승합니다. 그 이후 다시 지지구간 근처로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캔들을 확인해보면 지지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캔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구매자의 힘보다 판매자의 힘이 더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강한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지지구간은 무너지며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돌파를 시도하지만 지지구간은 강한 저항구간이 되어 가격의 상승을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좋은 진입 예시와 피해야 될 진입 예시를 같이 보여드리면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며 저항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 저항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앞에 나온 두 개의 양봉캔들을 모두 감싸는 강한 은봉캔들이 나오며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넥라인은 중요한 지지구간이 될 수 있는데요. 매도세가 강한 몸통이 큰 은봉캔들이 나오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격은 그대로 하락합니다. 무너졌던 넥라인의 지지구간은 그 이후 저항구간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에서 나온 모멘텀 캔들의 지지구간을 확인해보면 캔들이 다시 한번 주요 지지구간까지 하락하자 매수세가 붙으며 긴 아래꼬리에 캔들이 연속해서 만들어지고 매도세는 점점 약해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캔들을 옆으로 늘려보면 지지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매도세는 약해지고 매수세가 붙으며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지지와 저항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매매의 기본이 되는 돌파와 눌림 추세매매와 역추세매매와 같은 다양한 매매 방법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기를 채득해야 다양한 기법과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에 응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독자 분들 모두 성토하시기를 응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